아니 너 근데 진짜 이기적인 거 알아? 나 진짜 방금 미안해요 사과할게요 사과할게요 받아주세요 아... 왜? 어이씨 야 이보아 왜 그래? 왜 왜? 아니 뭐... 어 왜? 야! 아까 좋아서 막 달려가더니 아니 이보아! 아니 안구건조증이 아니 박하일씨 방송을 하기도 전에 아픔을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저는 약간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눈을... 자 여러분 들리나요? 들리나요? 조금만 아파도 들리나요? 가슴이 소리쳐요 히툭 들었다가 지금 먹는다 어 난 난 난 다 잘 먹어 난 육사시미도 좋아하고 뭐 나는 뭐 과메기 뭐 잡식성이야 나는 다 잘 먹어 저는 닭발도 잘 먹고 곱창도 잘 먹고 순대도 잘 먹고 뭐 뭐 꼼장어 뭐 천혁 당연히 먹지 천혁 간 천혁 간 뭐 또 염통 다 좋아해 나는 어떻게 알아? 어 나 알아? 쟤 내가 아는 혀야? 어떻게 알아? 어 난 아재 입맛이잖아 어 어떻게 알아? 아 그거 못 먹어요 혀 혀 혀 뭐 난 그건 못 먹겠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어휴 어휴 우리 관심 좀 줘? 너무 귀엽죠 히봉이 아니 잠깐만 여기 가리자 왜냐면 여기 중요 부위니까 왜? 어휴 야 히봉아 왜 그래 왜 왜 아휴 뭐 아휴 어 왜 야 야 아까 좋아서 막 달려가더니 아니 히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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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잘났다 와 나 진짜 얼마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알아? 나 사우나에서 엊그저께 가슴을 다 들으려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어떤 여자가 자기는 옷 다 입고 있잖아 나한테 박가리 님이 많이 있어 이러는 거야 개논래 가지고 있잖아 너무 당황해갖고 아닌데요 그랬어 그 사우나에 연예인들 되게 많이야 나도 연예인 거기서 많이 봤거든 그래도 나는 그냥 다 연예인인가 보다 저 민망하고 다 붓고 있는데 새 거를 알아봐 대단한데 아 디질래 히봉아 히봉아 뭐라는 줄 알아? 방수 켜기 전에 칼아 니 개구리 따라서 잘 되겠다 이러는 거야 아니 근데 남자들이 원래 개구리 쌍 좋아하지 않아? 아니야 나는 물고기 쌍 좋아하지 물고기 쌍 좋아한다고 아 우리 근데 실제로 만나면 진짜 천상 여자거든 우리 그치? 어 여자거든 진짜 천상 여자거든 개구리 같이 생겨서 그렇지 가을이 여자 개구리거든? 여자 개구리거든? 아 하느님 베이스를 아예 안 했었네요? 으악 괜찮아요 내 방송 아니니까 뭐 어쩔 어차피 지우겠지 뭐 난 가서 오빠 밥값도 내고 진짜 이제 집중 좀 해주시겠어요? 아 아니 야 야 쟤는 이때 동안 치료밤 봤으면서 쟤 얘기한다고 나한테 집중해달라고 벽공사에 꽂혀가지고 아 진짜 그래 설계 실장님 이러지 너 근데 쟤 이기적인 거 알아? 나 진짜 방금 사람 원래 이기적인 정볼인 거 사람 원래 이기적 아 진짜 쟤 개구보 안 하고 와서 나 방금 잠깐 그거 저 뭐 그 편지 그거 있거든 티엘티 씨 미안해요 사과할게요 사과할게요 받아주세요 아휴 정말 알겠어요 저는 근데 장점 단점은 장점 화를 잘 낸다 단점 잘 까먹는 어? 잘 풀린다 맞아요 나 하루 재우면 돼요 그럼 그럼 뭐 풀어야겠어 그래서 난 나중에 화나잖아? 커피에다가 수면대 타려고 언니 일단 좀 이거 먹고 얘기하자 왜 다음날 일어나냐 왜 화를 왜 낫지? 난 무조건 수면대 다 가져가 언니 일단 먹으니까 가라 나 어떡해 놀아 왔다 그럼 침 dedi 너 너 너 또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